다시 있겠습니다. 이거 지금 13000원 4. 2. 3. 3. 4. 3. 3. 4. 6. 6. 7. 7. 9. 살집니다! 살집니다! 여기서 또 묶어요! 또 묶어요! 또 묶어요! 살집네요! 또다시! 페이커! 페이커! 이거 비유지요! 두 명을 차릴 끌어주네요? 9킬이 1억입니다! 또다시! 페이커! 눈에 띄면 안 돼요! 르블랑이요! 르블랑! 르블랑이요! 그리고 학살 죽이고 이 정도! 페이커! 페이커! 굉장히 격하게 또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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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커! 환영사슬! 그리고 F랑 그대로 남아옵니다! 나와베케! 왕던 자이라는 나오면 신고기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나와베케! 이게 지금 보면 텍터 속을 먹어서 다 녹입니다! 막들어가죠! 아와베케! 이 정도의 큰일이 없어요! 이거 빼야돼요! 이거 빼야돼요! 또다리 블랑! 빼야됩니다! 선선 에르블랑! 이건 카드리씨 감사의 요정! 네! 지노우! 지노우! 일단은 아아! 야! 카커스가 얼마나 많이 묶었으면 데미지가 많이 안들어가는 상황이에요 20분 서렌 나와도 안 이상하겠는데요? 지금 경차가 엄청나게 벌어졌습니다 저는 어쨌든 바론에 대한 데미지가 많이 안들어가는 상황이라서 분명히 위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이 전투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일방적으로 KT SK의 이팀이 서렌 서렌입니다 경기 끝납니다 아 이거는 어쨌든 좀 불리한 페이커 선수 르블랑